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필수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만명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는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필수 의료인력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탈출해버린 겁니다. 문화일보가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분들을 매도하는 데 이력을 담당한 거죠. 이렇게 보수 매체라고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보수인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고 제가 봤습니다. 여전히 뭐죠? 제자를 설득해 논의의 장으로 데려와야 한다. 제자가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의사 파업은 명문도 신리도 없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수적인 색조가 강한 매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제가 많죠. 오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처버거 대학의 의대 교수인 윤주홍 교수께서 하신 이야기 한국은 의료 소송이 빈번하고 특히 필수 의료가의 숙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선일보가 하도 여러분들 의사분들을 악마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선의하니까 142명이나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이 굉장히 품격 있는 여러분들 논평이 많아요. 그걸 죄에다 여러분들 없애버리고 36개로 딱 줄여놓은 겁니다. 왜 조선일보를 나무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그걸 딱 여러분들 잘 잡아다 가지고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 에 의한 윤석열의 결정입니다. 이게 이런 핵심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심을 가지고 한 방을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은 뭐냐 아이고 모르겠다 닥치고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닥치고. 그런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냥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적자가 여러분 한 달에 30억 40억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10억 5억 정도가 날지는 몰랐던 겁니다. 간호사들이 이런 신규 취업이 막힌 것은 윤 대통령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냥 전공인만 여러분들 제압하면 모든 게 다 제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보고를. 윤 대통령을 위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다 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면 우리는 윤 대통령이라는 분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나 선거 공정성 문제를 깔아뭉길 때나 의로 분쟁을 여러분들 깔아뭉길 때나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사람의 정책이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정책들이 모양새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다 공통적인 기저에 정직하지 못한 사적인 역을 앞세움 이런 게 다 바로 눈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을 위한 한방을 때리기 위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본인의 명운을 재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의사분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발내죠? 조선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의사들 때려 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이 처음부터 객관적이고 소신 있는 기사를 내보냈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는 올해 2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 꾸준히 들어오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것이 원웨이와 비슷한 것 같다. 한 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되돌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짙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흘러가고 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4년에 간 기간을 전부를 버텨서 이런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간, 에너지, 열정을 다 퍼부은 겁니다. 4년이 지나서 지금 와가지고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공병호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나라하고 그때 국가 간, 조국 간 완전히 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2020년 4.15 총선 이전과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은 걸어가는 길이 일방통행인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로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이런 봉합이 돼가지고 진로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는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의사분들을 상대로 거짓 선동하는 것을 똑똑히 다 봤습니다. 비열하기 거짓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지적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사분들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국민인 겁니다. 그 국민들을 뭐죠 굴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전선전선동과 여러분들 급박과 여러분 그 다음에 경찰 공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의식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방에 쳐넣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머리가 그 머리인 겁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의사분들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들 가운데 이런 의사도 없고 가족들 가운데 이런 집계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감이 있고 선악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 젊은 분이 하시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의사를 상대로 거짓 선동하는 것을 똑똑히 다 봤습니다. 비열하기와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나라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도 이런 신기한 신기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선거 깔아문경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약과입니다. 적은 사람을 오래 속이거나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게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링컨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런 선악관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면 올바른 쪽에 서야겠다고 항상 자신에게 대낸인 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특별히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발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링컨의 명언을 여러분들 좋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윤 대통령께서는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선정과 선동과 근박을 동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는 정부는 이걸 알고 박 차관도 박민수 차관도 알고 있다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30년 정도 보건복지에 녹을 먹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의사가 나쁘다고 그냥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검사 시절에 여러분들 그런 머리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라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피의자 불려가지고 여러분들 조져가지고 죄 만드는 거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머리인 겁니다. 의사분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조져가지고 몸기가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 한 30년 여름 특정 직종에 살게 되면 그냥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비슷한 연배지만 저는 대단히 자유롭게 삶을 살아온 겁니다. 밥벌이도 이런 자기 손으로 했고 조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명 하다래에서 항상 범죄자를 뭡니까 조져가지고 뭡니까 자백을 받아내는 거니까 그대로 뭡니까 의사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나쁜 놈 그러면 아주 편하죠. 다른 생각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애초에 이해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돈 안 되는 거니까 국민들은 의사를 때리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국민들한테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되면 주식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걸 잘 따지겠죠.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그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나쁜 놈들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심한 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수나 이런 애들이 잘 이용해 먹은 겁니다. 잘 이용해 얘들은 아주 잘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왜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것은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여러분들 장관들이 놓쳤던 것은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 발전하리라 못 봤던 거죠. 대형병원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수천조 이런 수조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납품업체들이 이런 도산에 이르게 되고 간호사 취업이 물리고 이런 간호사들을 여러분들 뭐죠 무급휴직을 보내야 되고 이런 전공의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건 전혀 본인들이 예상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니까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으니까 1차 효과 2차 효과 이런 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직제법과 간제법과 이런 게 관리들이란 것은 항상 검사와 마찬가지로 항상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통제 폐쇄된 사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공의만 때려잡으면 다 진압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열린 사회를 모르는 겁니다. 생태계가 다 열려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벌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용산에서 조선일보의 지령이 떨어졌나 갑자기 왜 이런 기사를 쏟아내죠? 의로 폭망에 결코 그 책임이 적지 않은 보수 언론 나름의 출구 전략인가요? 제가 뽑은 보수 대통령인지 뭐인지 이제 그 정체성마저 의심이 되는 윤아무개가 앞장서고 용산 선동지 노릇을 자체했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겁니까? 배아팔리즘에 선동된 우매한 백성들이나 나팔수 언론들이나 모두 역겨움에 극칩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가분했던 선진의로의 종말을 고합니다. 너무나 가분했던 거죠. 너무나 가분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삶이 가분한지 모르겠어요. 이 글에 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뽑은 보수 대통령인지 뭔지 이제 그 정체성마저 의심이 되는 윤아무개가 앞장서고 용산 선동지 노릇을 자체됐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깨달음 얻은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박갑 좀 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제발 이제부터라도 고집불통의 정부의 의료개혁 실상을 잘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에게 진짜로 우리나라 의료 붕괴에 대해서 되살릴 수 없기 전까지 말입니다. 20년 넘게 낮은 숙가와 정부와 국민의 온갖 폐약질에 버티면서 고쳐달라고 사정이 왔는데 이제 버티는 것마저 못하게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좋다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OECD 경제혁력개발기구 평균으로 갑시다. 암 진단받으면 여러분 1년 2년 기다리게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 다루는 것이 조선일보가 싹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 나왔던 피처버거 의과대학 윤종교수의 여러분들 글에 대해서 수많은 주옥같은 논평을 다 없애버리고 논쟁적인 다 제거하고 146개를 36개로 딱 여러분들 세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마침 어제 제가 여러분들 잘 담아놔서 혼자 보기엔 너무나 아까워서 이 실상을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공유하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가 젊은 수련이들을 수련 및 교육생이란 미명 아래 노동력을 착취해서 국민들에게 쌍값의 의료를 제공하고 생색을 내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제는 전문의의 지원도 대폭 줄어 전문의를 구경하기 힘들 듯 합니다. 의사 매너 치득 이후에 6년간 이런 대우를 받아가며 전문의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왕창 늘어난 의사 정원 때문에 이들이 시장이 풀리기 전에 개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돈을 빨리 벌여야 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은 전문의 위주로 운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싼 값의 의료수비는 종말을 구하는 긴박한 정책 때문에 의료비가 대폭 상승될 뿐 아니라 전문의 한테 진로 받으려면 미국이나 유럽같이 6개월은 걸릴 듯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저렴하고 우수한 의료수비를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집권 세력들입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탄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을 물러나게 하고 모든 것을 원증으로 복귀시켜서 전공의 처우도 개선하고 보험료 조정이 안되게 되면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개인 부담을 좀 늘리는 한도가 있더라도 흡족할 수준까지는 안되겠지만 전공의들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될 겁니다. 숙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계약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의료 숙가가 정상화 되어야 됩니다. 숙가 정상화 없이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실비보험 들지 말고 그 돈으로 의료보험을 더 올려들어서 우리나라 의료 숙가를 정상화 해야 됩니다. 조선의보가 지난 2월달에 이런 좋은 기사를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대한민국 의료분계 책임은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가 70% 조선의보가 30%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조선의보가 아주 악질적으로 의사를 매도했죠.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조폭처럼 의사들을 두드린 겁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 심하게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